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건지 모르는데 인간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뭐가 선이고 악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철학을 알아야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자물리학이니 뭐니 지금 언론에 나와 떠드는 모든 유능한 과학자들, 신이 만들어졌다는 개소리. 물리세계만 과학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고 철학의 세계는 인간의 상상의 세계라는 개소리. 이게 인간의 영혼은 없다. 뇌의 물질적 현상일 뿐이라는 개소리. 철학을 모르는 철학의 깡통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 소리들이 유튜브니 언론이니 다 과학자들은 이거 하면 이거 얘기할 때요. 신나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입니다 이 얘기를. 내가 아주 개 ***인데 하고 신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 홍의각당이 홍의각당 강의에 인류에 보급되면요. 나중에 다 부끄러워서 그 영상 내릴 겁니다. 버텨보세요. 버틸수록 등신되지. 아 보세요. 양자물리학 대가들 한다는 소리가. 소립자부터 쫙 빅뱅에서 펼쳐지는 이 물리의 세계에 인문학자들 이걸 알아? 안타까운 문과들아 이걸 알아? 막 큰소리치고. 그럼 인문학은 뭔가요? 상상의 세계에요. 인간이 상상도 해야 되잖아요. 저 좀 등신이죠? 꽤 등신이죠? 이런 거죠. 모든 건 진화의 소산입니다.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건 진화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런 식으로 진화했을까요?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이 있다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등신이죠. 이런 소리죠. 과학자들 하는 소리가 더 미개한 소리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신이 창조했으면 왜 인간이 이렇게 불안전해요? 진화했으니까 이러지. 신을 뭘로 생각하냐? 너는 신을 뭘로 생각하고? 신이 무슨 인간인 줄 알고 창작을 하고 만들고. 기독교가 망쳐놓은 거예요. 기독교가 하도 등신 짓을 하니까 과학자들이 워낙 등신을 상대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그래요. 기독교만 상대하다 보니까 서양의 과학자들이 종교 철학 무시한 자세요? 기독교를 태상으로 싸워봤더니 아주 등신들이거든요. 아주 ***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신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이. 신이라고 할 때 기독교적인 신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유교의 주역에서. 3000년 전에 훨씬 전에 나온 유교 중용에서 나오는 신. 주역에서 나온 신 개념이 뭔지 아세요?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는 게 신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역에. 아 이건 개사전에 있으니까 한 2500년 전에 나온 거네요. 만물에 묘하게 작용해서 만물을 진화시키는 것이 신이다. 근데 어디 신이 인간처럼 설계도 가지고 뭘 만들고. 설계도가 있죠. 동양에서 8개. 음양 5행 8개의 설계도. 이 설계도라는 거는요. 뭐 이렇게 디자인해 놓고 한 게 아니에요. 음양 음양의 조합으로 만물이 음양 음양. 자 손가락 하나 만들어질 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세포들이. 똑같은 세포가 자라다가 한쪽은 음으로 쪼그라들고 한쪽은 양으로 치고 나가니까 손가락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들도 이 소리하고 있다고요. 음양 음양으로 손가락이 나왔다. 근데 아주 안전한 거 못 한 거 보니까 신이 만든 거 아닌 것 같다. 신을 뭘로 생각하니까. 음양 음양으로 우주를 수많은 음양의 조합으로 영과 일의 조합으로 우주를 우주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정한 법칙으로 우주를 만들어가는 게 신이에요. 이거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이게 신이었어요. 그런데 인격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과학자들한테 만만하게. 과학자가 자기가 발견한 영역에서 과학만 얘기하면 되는데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철학을. 자기들의 그것도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학자한테 과학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 걸 착각하세요. 과학자가 논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과학이고요. 그 나머지 얘기는요. 그 과학자의 개똥 철학이고 그 과학자의 미신이고 그 과학자의 맹신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가 얘기했으니까 마실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공자님이 논호해서 지혜를 이루는 법은 하나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해라. 자로란 제자한테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이놈아. 그렇죠? 과학자는 과학만 하면 됩니다. 과학자와 철학 얘기를 하지 마세요. 과학자가 성직자인 척, 도인인 척 굴지 마세요. 과학자는 과학. 저도 철학만 합니다. 저는 과학 얘기 안 합니다. 과학 얘기 잘 안 해요. 모르니까. 스티븐 호킹이 철학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나도 상당히 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의 시대가 끝나겠냐. 과학자들이 참나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저희는요. 수많은 과학자를 견성시켜본 홍의각당입니다. 과학자들이 참나, 여러분보다 참나각성 더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모른다 하세요 하면 눈이 팽팽 돕니다. 뭘 모른다고 해야 되지? 여러분은요. 모르겠다. 바로 참나 만남. 과학자들이 견성하기 더 힘들다. 과학자가 참나가 어디 있어요? 네 거 가지고 해. 저는 그래요. 저는 네 거 가지고 해. 나한테 그래요. 참나면 넌데 너의 참나운 모습인데 왜 나한테 찼냐고 그래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거기가 너 참나자리다.